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 마거지의 포바입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에 오늘은 요구만 알고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동체 배출가스 조작. 저번에 폭스바겐이 문매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번엔 니싼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니싼의 디젤 SDV KC카이라는 모델에서 배스가스 장치를 조작해서 질소산화물을 20개 넘게 배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전세계에 논란이 되었던 폭스바겐이 이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디젤 게이트 사건인데요. 환경군은 니싼의 캐시카이를 더불어서 함께 조사한 20종의 차종 중에 BMW를 제외한 19개 차종이 모두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이 인증 기준의 1.6배에서 20.8배까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20.8배를 기록한 캐시카이는 작년 11월부터 이미 814대가 판매되었다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전량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기준 초과 촬영들은 자체 리콜을 권고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공계 병역특례가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공계 관련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공계 분야를 공부하던 학생들이 중소기업 근무나 전문연구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한 제도인데요. 국방부는 이 제도를 2019년부터 매년 축소해서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 출생률 부족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높으신 분들이나 꼬무수 쓰지 말고 군대 제대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CCTV가 공개되었는데요. 전북의 한 복지시설의 CCTV에서 찍힌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유치원의 영화 폭행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장애인 폭행사건이라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대책이 부족한 현실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AI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엔 변호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인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는 15일 AI 변호사 로스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는 주로 파산 관련 판례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직접적인 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미래에는 AI가 판결 자체를 내리는 판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한국 최초의 맨북허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강씨인데요. 소설가 한강씨는 2016년 맨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상자로 결정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작의 이름은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책인데요. 한강씨는 수상소감에서 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에 오늘은 용만 알고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